팝5 15번 홀, 459m의 홀에 김희지 선수인데요 투온 시도를 해서 그린 뒤편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거리는 15m고요 7번 홀과 8번 홀, 그리고 12번 홀과 14번 홀에서 버딘에게 오늘 보기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왼발이 약간 오르막 경사의 벙커샷이기 때문에 볼을 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 여유 공간도 충분하고요 더군다나 받아주는 맞바람도 살짝 있습니다 네, 결과도 좋았고요 정말 잘 붙였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벙커에서는 라이만 괜찮다면 투어 선수들은 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이런 좋은 벙커샷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9언더파 공동 4위로 올라서는 김희지 선수입니다 특히 훅